리진호 어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진호는 장난감이 아주 많아 전국 어린이들이 진호와 놀기 위해 개떼처럼 몰려들었는데 아이고 도련님 아이고 아니 저금통에 있는 돈을 다 뜯어오면 어떡해요 이거를 아 정말 오빠 쓰시려고 가지고 친구들 나눠주게 친구 생기면 다 줄거야 빨리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그래요 아 빨리 친구 불러 빨리 아이 어떤 친구 원하시는데요 재밌는 친구 재밌는 친구야 제가 몇 명 좀 섭외해놨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친구 나오시오 도련님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이진호시죠 이진호 맞니 이진호씨인데 이진호 같은데 이진호군요 이진호니 아니니 이진호씨인데 이진호야 아뇨 이진호씨죠 왜들 그리 이진호씨죠 다운돼있어 이진호군요 뭐가 문제야 이진호씨인데 세이썬씽 이진호군요 이진호야 아뇨 도련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돈이 몇십 줄을 봐봐 이게 재밌는지 다른 친구 보고 싶어 다른 친구 다른 친구 이 친구는 도련님을 아주 재밌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 레크리에이션의 왕이라고 레크리에이션? 예 레크리에이션은 하루 왼중일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너무 잘해서 막 외계인이 데리고 가려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연기엄마 나오시오 아유 살려줘 살려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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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놔라 이거 놔라 진호야 아유 반갑습니다 연기엄마 레크리에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돈 아유 레크리에이션을 좀 하셔야 돈을 들 수 있습니다 선입금을 안 한다고? 정말로? 아 연기엄마 오랜만이네 아유 수엄마 아무튼 뭐 레크리에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크리에이션 자 보셔 자 여기 그 남성분 네 일어나보셔 일어나보셔 5만원짜리 혹시 하나만 줘보세요 10만원으로 내가 바꿔줄테니까 예 줘보셔 그거 가지고 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걸렸네 뭐야 자 첫 번째 레크리에이션이 끝이 났습니다 돈 주셔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피키타카를 했잖아 어디 가요 아니 레크리에이션 꿈으로 하나? 아니 일어나 해가지고 어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갔다 동토동토 했잖아 그런 거 말고 진짜 레크리에이션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연기엄마의 레크리에이션 자 그러면 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준 왼쪽은 화이트 팀 화이트 팀 굉장히 봐봐 아 옷도 화이트로 이렇게 입고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봐봐 여쪽 팀은 아유 블랙 팀 옷도 검은색을 죄다 이렇게 입고 왔어 팟팟이야 팟 아무튼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을 이렇게 화이트 팀 블랙 팀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뒷말만 맞추면 돼 화이트 팀 갑니다 자 참새 평아리 우리 이거 봐 완벽하잖아 완벽하잖아 자 아니 우리가 뭐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이랑 리허설 했어요? 아니잖아 바로 한 번에 그냥 통통통 툭툭툭 하잖아 그냥 자 이번엔 우리 블랙 팀 블랙 팀 우중충해가지고 자 갑니다 똑같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오리 돼지 물 병아리 비야 비야 거북이 거북거북 거북거북 엉금엉금 거북이가 거북거북 엉금엉금 소리를 내 내가 억지 부리는 거야 얘네가 억지 부리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를 내요 아니 모르고 무슨 소리로 부스럭 소리가 나겠지 모래를 모래를 걸어갈 때 부스럭 소리가 나고 물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거북이가 누가 거북거북 엉금엉금 거북거북 누구야 너지 10만원 아 5만원 이놈 나 다른 친구야 다른 친구야 아 이 친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은 친구입니다 자 톤데이에서 우승을 한 여자 어린이 나오시오 아 아 봐봐 봐봐 애가 애가 착한 애야 봐봐 화이트 팀이잖아 화이트 팀 화이트 팀 호의야 오빠야 오빠 아우 오빠 I Love You 운쿠 운쿠 오빠 운쿠 화이트 팀 블랙 팀 운쿠 I say umko, you say umko. I say umko, you say u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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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세지입니다. 좋다. 좋아. 아, 으응. 우와. 야. 오늘은. 제 여자아이지? 꼭 다 구워. 호야 오빠야. 오늘은 호야 오빠를 위해서 오카 오카 가라멜을 준비했어야. 뭐라고? 호야 오빠를 위해서 오렌지 카라멜의 노래를 준비했다면. 오빠 우드 웅크. 웅크. 알아들었어? 웅크야. 오케이. 어후. 야, 마지막이니까 힘을 넣자. 뚱뚱뚱뚜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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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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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박수치지 마세요. 지가 알아서 하고 빨리 갈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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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호야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멋져 호야 멋지다 마 아우 잘생겼다 말이야 아우 너무 힘들다 오늘 어 으 으 힘내세요 으 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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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 오늘 오늘 이거 소주 대평각이다 야 그냥은 안돼 아이고 아 좋다 뺏다 깜짝 야 이거 못하겠다 야 야 이거 나 돈 안받을게 돈 안받을게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끝내잖아 오케이 이겨내? 더 보고싶어 아유 뭘 둬 오빠 오빠 나 됐잖아 이뽕웅쿵하면 됐잖아 왜 뭘 둬 봐 아 더 보여줘 더 그러면 뭐 하나만 더 해볼게 오케이 이 쌍 쌍아이 러브 이런 쌍쌍 쌍쌍 쌍아이 티노 어우 어 오빠 너무 좋아 좋아 죽겠어 이런 쌍쌍쌍 이런 쌍하이 티노 너무나 좋아 죽겠어 샹아 샹아 야 이렇지 아오 어휴 왜요 이리 진동 마드를 한다는게 깜빡했나봐 을따 딘따라 옹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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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까 옹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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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어이쿠 어이구 아 아유 여보세요 여보세요 웅크 공주에게 전화한 당신은 더 글쎄요. 시현이 아버님 되시죠? 저 시현이 영어학원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시현이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시현이한테 영어로 윙크를 가르쳐줬는데 자꾸 웅크라고 말합니다. 몇 번으로 가르쳐줘도 자꾸 윙크를 웅크라고 발음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하시는 그 코너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 애가 윙크를 웅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어 수업이 안 되겠지. 잠깐만요. 야, 우리 딸이 윙크를 웅크라고 하면 된다. 이게 되겠냐? 우리 딸 이름은 영어 못 배우고 영어 못 배우면 어떻게 진호야? 일부러 배우면 되지. 아, 쏘 됐으네. 저렴이! 아래 갔다 오잖아. 저렴이, 마지막 친구는 오늘 마지막이라고 엄청난 개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빅에서 했던 것마다 다 터졌잖아. 최고의 친구. 이 친구의 특징은 박수와 함성을 받으면 더 미쳐날끼는 친구입니다. 자! 북에서 온 친구, 나오시오! 우와! 아, 슈퍼스타 오빠. 어이, 오빠. 기가 막힌 슈퍼스타 오빠. 왜? 얼마나 웃길까? 진짜, 진짜 재밌겠지? 진짜 재밌겠지? 이 친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첫 대상 하기 전에 박수와 함성! 내가 약간 힘이 강했나요. 진짜. 아. 와. 오. 와. 아. 감독님. 아. 감독님. 감독님. 아. 집중. 제노야. 농도. 아휴. 아휴. 코비 최초하네. 제노야. 노을집이. 이런 피로목을. 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 피로목을 무대에만 올라오면. 내 개그가 안 먹히는 기야. 아무것도 안 먹히는 기야. 안 먹히는 기야. 안 먹히니까. 안 먹히니까. 안 먹히니까. 안 먹히니까. 오! 저 감독 놈이 왜 이렇게 좋을 거 있지? 설마... 다음 쿼터 때도 이 쿼은 또 가? 안 돼. 또 가는 거야! 어? 또 가! 우와! 아니 요새 뭐 틱톡 하세요? 또 가서는 안 돼. 안 돼. 난 그럼 다음 쿼터, 다음 쿼터도 이 쿼너에 감금이 될 거야. 감금이 된다고! 감금이 됩니다! 감금! 감금! 감금쟁이! 준비 다 했네. 지난 쿼터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급했나 봅니다. 피겨났어. 표지 같은 거 가진 거 없네. 휴지 가진 거 없어? 어? 진짜? 휴지 좀 달라. 달라. 널 좋아해! 진호야 놀자. 진호야부터 시작해서 진호야 놀자까지 6개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정말 거지 같은 시간이었는데. 다음 쿼터에는 저희가 편안한 걸로 짜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웅크. 오.. clausesisc